안녕하세요. 유빌라테 전속 작곡가 박혜진입니다. 저는 현재 수유제일교회 2부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있고요. 예술고등학교에서 작곡과 학생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새로 나오는 유빌라테 추가곡집에 제 곡이 실리게 되었는데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4곡이 실리게 되었는데요. 런 런 런 이라는 찬양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찬양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곡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시즌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힘을 내서 찬양했으면 하는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가 편곡해본 곡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보혈은 찬송과 가사를 그대로 저희가 사용한 곡인데요. 보혈 찬양으로 잔잔한 감동이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야기는 성탄절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우리 어떻게 구원하게 되셨는지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빌라테 성과곡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찬양대 성과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즌에 저희들이 준비한 이 귀한 찬양곡집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예배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과곡집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